아쉽나 봐요. 아니 4명 더 와야지. 아쉽나 봐요. 저기 또 온다. 차 빼는 거야. 차 빼는 거야. 아 오빠야.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요즘 엉덩어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. 담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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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아서. 아이 멋 있는 given. 에이아. 야 왜? 와 역시. 야 무슨 작사인데. 무슨 작と思います? 아니 오예 멋있는 분은 dt 김준아 저 이상해. 요즘 기사진 낳은다고 wollen. 미션을.